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수석지구와 관련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동식 서산시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조동식 서산시의원 전화연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석지구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수년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2015년부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동시에 제일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서산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석지구에 대한 땅 투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평당 몇십만 원하는 땅이 현재는 두세배 정도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서산시에는 서산시의회를 포함하여 1,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아주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석지구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샀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나 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소문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누명을 벗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혹여 수석지구에 땅 투기한 공무원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양심 선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서산시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서산시의회 차원의 대응기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집행부에게 사실 확인을 부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변과 조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응해 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가 매도돼서는 안 되지만 소문과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서산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